말하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대본을 쓰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스크립트라고도 하죠. 여러분도 발표하거나 면접 보기 위해서 썼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외우기 위해서 아마 썼을 건데요. 앞으로는 외우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딱딱해지고요. 이걸 외우다 보면 분명히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까먹죠. 앞에 나와 있으면 상황이 다르고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는 스크립트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트는 왜 써야 하느냐.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요. 어떤 이야깃거리로 말할까. 어떤 소재를 쓸까. 어떤 순으로 말할까.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써야 합니다. 면접을 볼 때 스크립트를 써봤습니다. 저의 실제 수강생 사례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답변을 해봤어요. 제가 1대1로 면접 수강생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으니까 당당하게 제가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면접 볼 때 처음에 항상 질문을, 예상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그걸 수강생이 써왔는데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나요? 수강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대학 친구들과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봉사 캠프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첫 리더의 역할이라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경청의 자세로 팀원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들어주며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한 덕에 팀원들도 이에 만족하게 돼 서로 결속을 다지게 됐습니다. 이로써 팀워크를 더 발휘할 수 있게 됐고, 성공적으로 재능 봉사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괜찮다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잘 보잖아요? 추상적입니다. 이것도 어때요? 그 수강생 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리더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분의 첫 리더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소꿉놀이를 하거나 어디 가자 라고 할 때 그것도 저는 다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리더의 의미는 무엇일지 모호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몇 명과 누구와 무슨 관계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도 구체적이지가 않고요. 성공적으로 팀을 이끌었다고 했는데요. 상을 받은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등등 어떤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은 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바꿔볼게요. 합격한 답변은 이런 겁니다.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여름엔 충북에서, 겨울엔 태국에서 동기들과 태권도 봉사 캠프를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알려 체력 증진과 운동에 흥미를 심어주는 재능기부였는데요. 막상 봉사 현장에 가니까 예상보다 아이들이 많아서 팀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7명이었는데요. 아이들은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일주일 넘게 봉사에서 팀원들이 지쳐갔는데요. 저는 리더로서 앞장서서 아이들을 지도했고, 팀원들에겐 끝까지 즐겁게 하자고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팀원들은 힘을 냈고 봉사가 끝날 땐 아이들과 헤어지는 걸 아쉬워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봉사를 마쳤던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훨씬 더 이야기가 풍성해졌죠?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주제를 잡고 내용을 한번 직접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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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